지금까지 생생 지구촌이었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두 분이 좀 나눠주신 한마디가 공통점이 오늘은 있습니다. 역시나 호실적, 실적의 수급이 들어올 것이다 라는 이야기를 해주셨는데 대표님 어떻게 보고 계실까요? 오늘도 실적, 오늘도 수급이 쏠리고 있나. 사실 팀장님이랑 똑같은 말이죠? 네, 같은 말씀 해주셨어요. 실적 호전 섹터로 지금 자금이 증시 대기 자금은 굉장히 많은데 사실은 안에서 돌아다니는 자금은 제한되어 있습니다. 지금 그러다 보니까 개인 예탁금이 81조 CMA만 있다고 하는데 이런 부분들 때문에 어떻게 보면 한쪽이 좋다 그러면 이쪽으로 같이 거의 때로 이동하는 모습이 좀 보이고 있고요. 실리콘 2 같은 경우도 실적이 좋다고 하니까 연이틀 거의 상하가 전주까지 가는 모습을 보이고 있는데 그 정도로 이번 갑자기 색깔이 바뀐 거는 실적을 밟고 올라가는 시장이 됐는데 종목들이 실적이 좋은 종목들을 확인하고 올리는 주가가 이런 모습이 좀 나오고 있고요. 게임 섹터도 마찬가지로 생각보다 실적이 좋았습니다. 예전에 아무리 퍼시픽과 비슷하게 보시면 될 것 같은데 가이던스가 워낙 낮았던 기업들이 생각보다 좋았고 적자로 나올 줄 알았던 기업들이 흑자가 나오면서 사실은 대형 게임주들을 좀 올렸고요. 그리고 끝나고 말을 잘했죠. 사실 요즘에 이런 거 많이 따라하는데 IR도 같이 겹들여서 지금 진행을 하기 때문에 앞으로의 계획을 어떻게 얘기를 잘하느냐에 따라서 또 주가가 호전되는 모습을 보이는데 가장 대표적인 게 펄어비스라든지 엔지소프트가 그 예가 될 거고요. 그래서 그래도 오늘은 주인공이 있었습니다. 게임주라는 주인공이 있었고 대형주들도 CJ라든지 이런 화장품 관련돼서 또 한번 올라오는 것 같은데 일단 이런 대형주의 흐름들 SK하이닉스로 비해서 나쁘지 않았기 때문에 여전히 시장은 오늘은 그래도 좀 괜찮았는데 사실상 소외받으신 분들이 많은 시장이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정말 일부 종목에 실적이 좀 좋다 하면 몰리드 수급 쏠림 현상이 좀 강력하게 나와서 대표님이 이야기해 주신 것처럼 소외받으신 분이 많을 것 같다. 그렇게 보여지는 시장입니다. 팀장님께서도 사실 같은 말씀해 주셨는데 호실적에 수급이 집중되고 있다. 오늘 시장 어떻게 보고 계실까요? 뭐 앞서 이야기를 굉장히 잘해 주셨기 때문에 조금 더 추가적으로 이야기를 해보자면 여전히 시장 자체는 좀 반도체에 대한 부분들보다는 실적에 대한 기대감이 상당히 높은 쪽에서의 강세가 계속 플레이가 되고 있다. 좀 금리 인하에 대한 기대감이 다시 한번 살아나고 있는 와중에도 불구하고 위험 자산 신호가 좀 어느 정도 살아있고 외국인의 매수세가 들어오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좀 하락률을 보게 되면 하락률이 좀 높은 쪽을 보게 되면 반도체 소부장이 좀 높아요. 여전히 반도체 좋다 좋다 실적 굉장히 좋다라고 했는데 왜 아직까지 안 가나요? 라고 보면은 엔비디아 실적을 좀 어느 정도 확인하고 싶어하는 심리 우선 첫 번째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 두 번째로는 다음 주에 CPI가 예정이 되어 있습니다. 아무래도 그동안 경제 지표가 좀 높게 나왔다 보니까 결국 조금 더 확인을 하고 싶어하는 심리가 반영이 된 것이지 않을까라고 보여지고 있는데 갑자기 오늘 뭐 게임이라든지 화장품 섹터 오늘 내일 갑자기 올라간 게 아니라 그동안 좀 반도체가 쉬어가는 국면에 있어서 실적이 좋았던 종목군들이라든지 혹은 섹터 혹은 이슈가 있었던 쪽에서의 수급이 계속해서 붙어가고 있는 양상이다 보니까 결국 현재 같은 경우에는 개별지 종목 위주로 좀 움직일 필요가 있고 수급이 몰리고 있는 쪽에 대해서 좀 움직일 가능성이 굉장히 크게 나와 있다 보니까 결국 현재의 키포인트 자체는 실적이 계속 잘 나오고 있는 쪽에 대해서 우리가 조금 더 집중해 볼 필요가 있지 않을까라는 의견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무래도 반도체 부분은 엔비디아 실적을 좀 확인하고 싶어하는 의도도 보이고 다음 주에 경제 지표를 대기하고 있는 상황이어서 조심스러운 움직임이 좀 보여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러한 상황 속에서 실적이 잘 나와준다라고 한다면 그 부분에 수급이 쏠리고 있는 오늘 시장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또 기업과 외국인 투자자들은 어떤 기업에 더 집중하고 있을지 그럼 저희는 최윤 앵커와 함께 수급 상황 체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코스피 시장 안에서 외국인 투자자들을 2천억 원 넘게 담아가고 있습니다. 일단 오늘 시장에서는 삼성전자, SK하이닉스 가장 많이 담고 있고요. 세 번째로는 LG전자도 눈에 띕니다. 네 번째로는 KB금융, 그리고 다섯 번째로는 삼성생명 올라와 있습니다. 매도하는 기업들 살펴봤더니 첫 번째 기업으로는 HT, 현대 일렉트릭, 그리고 두 번째로는 한미반도체에 위치하고 있고요. 세 번째로는 CS윈드 올라와 있습니다. 네 번째로는 셀트리온, 다섯 번째로는 이수페타시스 올라와 있습니다. 그렇다면 코스닥 안에서의 수급은 어떨까요? 함께 만나보시죠. 오늘 코스닥 안에서는 펄오비스를 가장 많이 매수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로는 재룡전기, 세 번째로는 플래시스, 네 번째로는 알테오젠, 그리고 다섯 번째로는 데브시스터즈 올라와 있습니다. 일단 오늘 좀 눈에 띄는 게요. 게임즈 중심으로 외국인들의 매수가 좀 들어오고 있다는 게 눈에 띄고요. 매도하는 기업들 살펴봤더니 실리콘트 가장 첫 번째에 자리하고 있습니다. 너무 많이 올랐던 탓일까요? 오늘 시장에서는 크게 매도 물량을 조금 내놓고 있는 상황이고, 두 번째로는 HLB, 세 번째로는 엔캠, 그리고 네 번째로는 PSK홀딩스, 다섯 번째로는 휴젤 올라와 있습니다. 그렇다면 기관 투자자들은 오늘 코스피 안에서 어떠한 기업을 사고 팔고 있을까요? 네 오늘 기관 투자자들은 삼성전자는 매도하는데, SK하이닉스는 매수하고 있습니다. 어떤 시그널일까요? 그리고 두 번째로는 NC소프트 올라와 있습니다. 역시나 기관 투자자들도 오늘 시장에서는 게임즈를 담고 있는 모습 확인되고 있고요. 세 번째로는 HMM, 네 번째로는 한국전력, 다섯 번째로는 셀트리온 올라와 있습니다. 그리고 매도하는 기업들 살펴봤더니 CS윈드 다시 한번 올라와 있고요. 금양이 세 번째, 그리고 네 번째로는 한화오션 올라와 있습니다. 오늘 현재 구간에서도 3% 이상 하락세 나오고 있는 상황이고, 다섯 번째로는 카카오 올라와 있습니다. 그렇다면 오늘 코스피 안에서의 수급은 어떨지 함께 만나보시죠. 네 오늘 기관 투자자들은 또 실리콘2를 가장 많이 매수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 재룡전기, 세 번째로는 펄오비스 매수하고 있고요. 외국인과 기관에 동시 매수가 들어오는 기업이 바로 게임즈 가운데서도 펄오비스 눈에 띕니다. 네 번째로는 비올, 그리고 데브시스터즈, 역시나 기관도 현재 담고 있는 모습 확인되고 있고요. 매도하는 기업들 살펴봤더니 반도체 쪽에 좀 집중되어 있습니다. 에이징랜드 TLB 올라와 있고, 세 번째로는 TS, 그리고 네 번째로는 PSK 홀딩스, 다섯 번째로는 한글과 컴퓨터 현재 자리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수급생활 함께 살펴보고 왔습니다. 네, 이렇게 기관과 외국인의 수급 상황 체크를 해봤습니다. 그렇다면 두 분의 전문가님들께서 집중하고 계시는 수급 특징주는 어떻게 될지 화면으로 먼저 만나보겠습니다. 자, 이건희 대표님께서는 넷마블과 원택 가져와 주셨고요. 김시현 팀장님께서는 오늘 특징주로 NC소프트와 SM을 잡아주셨습니다. 이 종목들 수급적인 특징 어떻게 가지고 있는지 한 종목씩 체크를 해보겠습니다. 자, 이건희 대표님께서 오늘 넷마블 가져와 주셨습니다. 지금 뭐 주가 흐름이 좋죠. 오랜만에 게임즈 잘 올라오고 있구나라고 보여지는데, 수급은 어떻게 보고 계실까요? 일단 외국인 기관 양쪽 다 매수를 하고 있는 걸로 지금 나와 있는데, 지금 넷마블이 그동안 게임즈같이 않은 게임즈였죠. 오랜만에 게임즈 나온 게임즈로 거듭나고 있는 상황이고요. 오늘 또 기사가 어제 하나 나왔던 공식 내용 중에 하나가 하이브의 지분 매각을 또 한다. 물론 다 하는 건 아니고요. 한 2.6% 정도 보여주식의 일부를 매도하는 건데, 드디어 10% 아래로 내려갔습니다. 이제 9%대를 갖게 됐는데, 점차 이제 아마 돈이 필요할 때마다 조금씩 나눠서 팔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고요. 일단 뭐 하이브의 지분 매각은 투자에서 수익을 거둔 거기 때문에 언제 팔아도 지금은 재무 구조에 개선이 되고, 현금이 만들어지면 또 새로운 게임의 마케팅 비용이나 이런 비용으로 쓸 수 있기 때문에 긍정적으로 보고 있고요. 지금 넷마블, 나 혼자만 레벨업, 실적도 생각보다 잘 나왔지만, 나 혼자만 레벨업 때문에 주목을 받고 있죠. 그런데 일 매출이 한 140억까지 나왔다고 얘기가 지금 나오고 있어서, 그럼 24시간 기준으로 140억이면 계속 계산하면 어마어마한 돈이 나오겠죠. 물론 이제 이게 처음에 이제 개업하면 처음에 개업발이라고 하죠. 이런 것들이 좀 있을 수도 있는데, 좀 더 지켜봐야 됩니다, 사실은. 그런데 처음에 잘 된 게 대부분 잘 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게임주들은. 당분간 2분기 실적은 좀 더 좋아지지 않겠냐라는 기대감을 좀 키운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그러면 당분간 조정이 나온다고 하면 매수 관점으로 접근해 보셔도 좋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오랜만에 또 이렇게 좋은 흐름을 가져가고 있는 게임주입니다. 지금 오늘 외국인과 기관의 수급도 괜찮고, 실적도 계속 탄탄하게 나타나지 않을까라는 이야기를 해주셔서, 이 흐름 어떻게 이어지게 될지 조금 더 주목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팀장님께서도 오늘 NC소프트를 가져와 주셨습니다. 이 부분 어떻게 보고 계실까요? 굉장히 오랜만에 올라서. 네, 그러게요. 특징주로 가지고 왔는데, 오늘 실적 발표를 했습니다. 그동안 시장의 기대치가 많이 낮았던 게임주가 생각보다 좋은 실적 내면서 다시 한번 움직이고 있는 모습이 나와주고 있는데, NC소프트 YOY 데뷔했을 때 좀 많이 하락한 모습이 나왔지만, 예상치 데뷔했을 때는 큰 폭의 상회를 하는 모습들이 나와주고 있어서, 좀 바닷건에서 빈집터리라는 기분이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 외국인과 기관의 매수세가 계속 들어오고 있어요. 물론 이제 그 부분에서 실적에 대한 부분들도 있고, 약 1천억 원 규모로 자사주 매입에 대한 효과가 어느 정도 있다고 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 좀 이제 이 NC소프트를 가지고 있으신 분들은 굉장히 많이 울고 싶었을 겁니다. 코로나 기간 때 많이 크게 좀 수혜를 받았던 종목이었다가, 코로나 기간 끝나고 엔데믹 전환하고 과금에 대한 문제가 조금씩 하나 둘씩 터져지게 되면서, 실적이 좀 견주하게 나왔음에도 불구하고, 투심이 약화되면서 주가가 우화향했던 모습이 나와주고 있는데, 결국 지금 NC소프트 같은 경우에는 자사주 소각도 자사주 소각이고, 별류업에 대한 기대감도 어느 정도 남아있긴 하나, 앞으로 지금 리니지 외에도 좀 포트폴리오를 다각화를 어떻게 하는지 여부가 가장 중요하지 않을까. 컨술적으로 점점 더 나아가야 하는데, 정부 측면에서도 계속 정책에 대한 드라이브를 걸어나가고 있고, 관련했을 때 지금 NC소프트가 이 부분에 대해서 기대감을 어느 정도 충족을 시켜줘야 합니다. 물론 NC소프트가 하반기, 그러니까 6월부터 했을 때 신작을 출시를 하고, 콘솔 게임도 진행을 한다고 하긴 하나, 좀 이 부분 같은 경우에는 실제로 잘 진행이 되는지 여부를 우리가 조금 더 볼 필요가 있다라는 좀 조심스러운 의견을 드려보도록 하겠고, 그 이유가 물론 게임즈 조금 더 움직일 것으로 보여지고 있습니다. 바닷건에서 움직이고 있고, 넷마블 같은 경우도 좀 잘 움직이고 있다 보니까, 단기적으로 조금 더 움직일 것으로 보여지고 있긴 하나, NC소프트 같은 경우가 주가 그동안 많이 눌려 있었던 만큼, 매몰대가 굉장히 두터워요. 그리고 지금 오늘 같은 경우도 121선에서 부딪혀서 좀 지지부진한 모습들을 보여주고 있는데, 최근 주가의 흐름들을 보게 되면, 주가 우화향을 하고 있을 때 120선을 계속 뚫지 못하고 있는 모습이 나와줬습니다. 결국 장기적인 추세로 이 라인대를 강하게 뚫지 못하게 되면, 좀 추세적으로 전환이 좀 강하게 나오기는 좀 어렵다라고 보여지고 있어서, 단기적으로는 120선을 어떻게 뚫는지 여부가 가장 중요하지 않을까라는 의견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참 오랜만에 이렇게 움직이고 있습니다. NC소프트, 그래도 외국인과 기관 투자자가 꾸준히 들어오면서 이렇게 상승세를 만들어낸 것 같은데, 정말 더 강력하게 강한 힘이 있어야 더 큰 폭으로 상승하지 않을까라는 이야기를 해주셨습니다. 우선은 단기적인 측면으로 이 시장 안에서 어떻게 움직이는지 NC소프트 체크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럼 이건희 대표님의 두 번째 종목, 원택입니다. 원택, 오늘 기관과 외국인, 외국인이 좀 특히나 많이 사들이고 있네요. 어떻게 보고 계실까요? 일단 좋게 보고 있고요. 네, 어떻게 좋을까요? 지금 원택. 클래시스가 호실적이 나오면서 갑자기 사실은 이틀 동안 어제 폭발적인 상승을 했죠. 참 재미있는 게 한 이틀 오르고 나서 쉬죠. 너무 요즘 빠르긴 한데 클래시스가 오랜만에 저평가를 해소했다고 보면, 그다음에 지금 따라 올라오는 최근에 상장한 지 얼마 안 된 APR도 다시 또 급등을 하고 있죠. 이틀째 올라오고 있는데, 원택은 어제 반짝 오르고 오늘 쉬고 있습니다. 아주 기회를 주고 있다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요. 5월 14일 날 IR을 하는데 아마 그때 실적 발표 이후에 IR까지 같이 진행할 걸로 예상을 하는데, 조금 빨리 했으면 분위기 탔을 텐데, 날짜를 잘못 잡은 것 같습니다. 물론 다음 주니까. 그때 할 때쯤 되면 또 한 번 움직이지 않겠나 생각하고 있고요. 혼자, 클래시스 혼자만 좋아질 수는 없는 상황이고, 원택 같은 경우도 지금 영업이익률이 꾸준히 올라오고 있고, 기존에 판매된 올리지오 관련돼서 소모품들이 계속 많이 나가면서 영업이익률도 계속 올라오고 있는 상황이고요. 미국 FDA, 그다음에 유럽시, 중국의 CFDA 다 통과를 해서 지금 잘 팔고 있습니다. 그리고 최근에는 태국에도 진출을 해서 동남아시아의 거점을 만들었기 때문에 태국의 상류층을 노리는 것 같습니다, 아무리 봐도. 태국 상류층들은 거의 보면 우리나라 사람들 같이 생겼습니다. 그래서 이쪽에 진출을 해서 지금 처음에 기대보다 엄청나게 잘 팔리고 있어서 지금 굉장히 좋았다. 4월에 설명회를 했는데, 1분기 실적도 그래서 양호할 걸로 예상을 하고요. 실적 발표 이후에 한 번 실적을 밟고 또 올라가는 종목이 되지 않겠나라는 기대감으로 갖고 나왔고요. 어제 외국인 기간이 많이 담았는데 오늘은 좀 끝나봐야 알겠지만 오늘도 여전히 좀 닮지 않았을까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정말 어제 오늘 클래시스가 워낙 강력한 힘을 보여서 이제 미용기기 전반적으로 같이 끌어주지 않을까라는 기대감이 있습니다. 미용기기 소모품이 많이 팔리면 또 미용기기도 많이 팔릴 것이고 그 선수환이 계속되면서 원택도 좀 더 길게 가져가지 않을까라는 기대감이 드는데 이 종목 좋다라고 이야기를 해주셨으니까 좀 어떻게 흘러가는지 그 흐름 체크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럼 팀장님이 가져와주신 두 번째 종목은 SM입니다. 참 SM 오랜만에 보는 기분이에요. 방송 중에 또 이렇게 가져와주셨는데 어떻게 보고 계실까요? 일단 단기적으로 엔터섹터 같은 경우엔 할부 이슈로 인해서 단기적인 변동성은 나올 수가 있지만 하반기로 갈수록 좀 긍정적으로 보고 있다고 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 제가 오늘 SM을 가지고 온 이유는 오늘 좀 단독 기사가 나왔습니다. SM이 손자 회사인 SMCNC와 키이스트를 매각하기 위해서 주관사 선정 작업에 돌입했다라는 내용이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 물론 이런 내용들이 갑자기 나온 이슈는 아니고 지난해부터 계속해서 나왔던 이슈입니다. 매각에 대한 기대감이 어느 정도 나왔는데 SM이 본격적으로 좀 진행을 하게 되면서 기대감은 상당히 살아있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비핵심 자산을 매각하게 된다면 2,800억 원 정도의 마련이 가능한 구간이다 보니까 기대감은 상당히 살아있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결국 SM 같은 경우에는 개별적인 이슈도 개별적인 이슈인데 결국 그러면 실적에 대한 부분이라든지 엔터섹터에 대한 전반적인 부분들도 우리가 조금 더 체크를 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지금 하이브 같은 경우도 보면 좀 변동성이 나올 것으로 보여지고 있긴 한데 17일에 민희진 대표가 자신의 해임 안에 찬성하는 의결권 행사를 금지해달라는 가처분 결과가 17일에 나오고 있는 만큼 이 결과를 조금 더 확인해볼 필요가 있지 않을까라고 보여지고 있고요. 다만 이슈가 조금씩 조금씩 희석이 될수록 엔터 본연의 가치에 대해서 조금 더 부각이 되지 않을까라고 보여지고 있는 게 좀 엔터섹터 주가가 좋았을 때 갑자기 논란의 기자회적견이라든지 혹은 이제 하이브 측에서 이제 기사가 나오게 되면서 갑자기 다 같이 꼬꾸라졌던 그런 모습이 나와주고 있어서 결국 하반기로 갈수록 아티스트가 컴백을 한다든지 혹은 신인이 좀 데뷔를 한다든지 다양한 이슈들로 인해서 좀 본연 가치를 받을 것으로 전망을 하고 있기 때문에 지금 SM이라든지 하이브를 비롯해서 엔터사들 같은 경우는 좀 눌려있을 때 계속 관심있게 볼 필요가 있지 않을까라는 의견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정말 사실 하반기에 이 컨텐츠 자체로는 엔터도 잘 갈 것이다 라는 예측이 좀 많았는데 예상치 못한 이슈가 빵 터지면서 좀 흔들리고 있는 상황입니다. 팀장님께서 이야기해주신 것처럼 이 시점을 좀 기회로 삼으면서 잘 지켜보셔도 좋을 것 같다라고 이야기를 해주셨습니다. 자 그럼 저희는 오늘 두 분과 여기에서 인사드리겠습니다. 오늘도 감사드립니다.